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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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오늘 10월 12일은 북미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된 지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미공동 코뮤니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국이 남코리아 일본과 함께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대타격단을 형성해 코리아 수역에서 북침 합동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북미공동 코뮤니케의 정신을 위반하고 매년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북미공동 코뮤니케는 2000년 북 조명록 특사와 미 클린턴 대통령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협력의 길을 제시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매년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 연습을 벌여오는 등 지난 13년간 이를 위반해 왔습니다.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코뮤니케의 기본 정신을 위배해 온 것입니다. 둘째, 최근 미국과 남 당국의 행보는 북을 최대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항모 대타격단을 동원해 미 일남 해상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으로서 100여발의 핵탄을 실은 핵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와 남코리아와 일본의 이지스함 등이 참가해 코리아 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한편 남 당국은 3단계 선제 핵공격 계획인 맞춤형 억제전략 서명, 북의 최고조놈을 모독하는 50만장의 삐라살포, 남북순회회담 대화로 공개 등 북을 가장 자극하는 도발들을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셋째, 총참모부 담화, 국방위 정책국 성명, 조평통 서귀국 보도 등 최근 발표된 북의 입장들은 전쟁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일자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국의 핵타격 수단들이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올수록 틀림없이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11일자 조평통 서귀국 보도에서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항공모함과 함께 시도 없이 영영 수장해버릴 것이다라고 전례 없이 강도 높게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과 남 당국이 먼저 무조건 모든 전쟁 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코리아 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13년 전 북미 공동 커뮤니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지면 북의 보복 공격으로 미 본토도 핵참화를 잇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